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합의 채널에서 명품 스마트 워치를 언박싱 합니다. 이건 알마니 스마트 워치입니다. 알마니 스마트 워치입니다. 알마니 스마트 워치입니다. 알마니 스마트 워치입니다. 이건 뭐가 많은데 자꾸 내가 까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까니까 2개가 나와요.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마찬가지겠죠?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이드북 같아요. 자 이제 본체를 까겠습니다. 본체를 깁니다. 케이스 굉장히 고급스럽고 하나 둘 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오나요? 초점 맞나요? 자 이 순간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 순간 자 이 순간 하나 둘 나왔고요. 스피커 있어요. 스피커 저는 이 순간을 까면 되는거야? 네 자 여기서 엽젼까지 깠습니다. 이 순간을 쏟아가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히 놓고 좀 차가워만자. 제가 아 꽤나 묵직하네요. 오이 조심히 조심히 여러분 여러분 자 요렇게 됩니다 어우 지문이 묻는데 이거 아유 미안하네 이거 이거 이제 켜봐야 되는데 뭐 요러한 모양이에요 요러한 모양이고 자 요리 발만 있고 요것도 한번 가봅시다 이제 뒤에 있는 음 충전 충전 케이블이 우리가 그게 복몽되어 아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maint이있는 걸로 보이시나 여기 여기 이거를 여기에 대안해내네 딱 있고 여기서 충전했으면 되나보다 그치 어 기가 많이 하네 저쪽은 . . . . . . . . 응 자 설정 완료 그러니까 내려서 보고 옆으로 보고 올려서 보고 이쪽으로 당겨서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내리면 휴대폰 상단처럼 똑같이 되는 거고 우측으로 밀면 이렇게 녹음 되는 거고 녹음 검색 되는 거고 좌측으로 밀면 여기고 피트니스 로그인 되는 거고 밑에서 올리면 알림 되는 거고 이렇게 기능이 있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딱 눌러서 보면은 다양한 것들 플레이스토어부터 설정, 번역, 구글 서비스가 다 되네요 알림, 알람, 주소록, 타이머, 피트니스, 피트니스 운동 이런 것들 다시 눌러서 돌아가요 이걸 누르면 되네 시계 모드 변경 할 수 있어요 요걸로 되고 스킨이 있네요 이렇게 대부분 좀 블랙이네 요렇게 요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원하시면 비싼 돈 주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무게감도 적당하고 좋은 거 같고 대기 화면일 때는 이렇게 뜨는 거 같아요 아까 대기 화면 떠는 적이 안 뜨네 여기서 이렇게 뜨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구매하세요 끝